안녕하세요, 선생님. 나 이 밤 소리 없이 내 일로 있어 차가운 게 잠금을 이루고 돌아가는데 그의 잠금의 길을 안 주신 어머님의 목소리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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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그olen 목소리가 비유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서의 자장가사 꿈길 속에 달려온다 내 변화의 희망 정서의 자장가사 꿈길 속에 달려온다 내 어머니의 희망이가 눈부시옵소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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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고한 고수의 하수